네. 열심히 하시구요. 별로 어렵진 않았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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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해로니. 복화 쉬운 걸로 마무리하네요. 복화 11입니다. 이번에는 어떤 알파벳이 계속 나오던가요? 어디 보자. T. 그래서 시작해볼까요? 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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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. I. 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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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얘가 뭐죠? RIP. 뭐라구요? RIP? RI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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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앞에 T가 붙으니까? TRI. TRIP. OK. TRIP가 나왔어요. TRIP. OK. 그럼 다음 알파벳은 뭐가 있나? 시작. SHI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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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. Z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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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Z 계속해서 fin fin 그러면 결국 얘네 얘 그치 i가 뭐 중에서 i, e, r i, e, o 중에서 뭐 되는 애를 모아놓은거에요 e e 되는 친구들을 모아놨고 fin 계속해서 twi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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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w i g 그럼 얘가 지금 무슨 소리 내고 있다 ee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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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wig twig wig 아까전에 그거랑 뭐 하나만 없네 twig twig wig 이렇게 하면 장가지가 돼 버린다 wig 계속해서 big vig 이렇게 또 ig 나왔다 ig 계속해서 lip l i e 아 잠깐 아휴 내가 내 이름 불러 좀 할거 같은데 p 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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